야, 이름만 하지마. 아, 이름받으세요. 강선아, 고맙다. 안녕하세요. 수비수를 맡고 있는 박광선입니다. 아시다시피 제가 전북전의 안 좋은 일로 팬들께서 모금 활동을 펼쳐주셨는데 그 모금 활동에 대한 것을 제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구단이랑 많이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팔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팔찌를 조금 의미있는 팔찌고 제가 수원에 있어서 처음으로 만든 팔찌입니다. 이게 나쁘지 않지. 황영이었고 팔찌보다 훨씬 낫다. 300경기 그거 팔찌. 수량은 제 등번호를 따서 20개는 할 수 없어서 모금 활동에 들어온 금액을 전부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2020개로 준비했습니다. 경기장에 와주셔서 게이트에 입장하셔서 빨리 들어오시는 분 한에서 가져가셔서 좀 잘 차고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. 2020개 나눠주는 곳으로 왜 형이 있었어요?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안 좋은 일로 이 팔찌를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는 좀 좋은 일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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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